이제 퀵 정렬을 봅시다. 퀵 정렬. 조금 빨리 정렬할 수 있다고 아마 해서 퀵 정렬이라고 붙여있으시죠. 이제 한번 보자고요. 개념을 봅시다. 학생 100명의 영어 성적을 다음과 같이 오른차순으로 퀵 정렬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한번 제시하시오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퀵 정렬은 그건 뭐냐. 그것부터 먼저 알아야 되겠죠. 퀵 정렬에서는 첫번째 값을 피벗으로 잡고 오른쪽으로 가면서 큰 값, 왼쪽으로 가면서 작은 값을 찾아서 찾았으면 그 값을 교환해요. 무슨 말입니까. 어떤 숫자가 있어요. 이렇게 숫자가 있다고 해봐요. 숫자가 있는데 맨 첫번째 값을 어떤 값으로? 그렇죠. 피벗으로. 얘를 피벗으로 잡아요. 잡고 잡고. 그렇죠. 오른쪽으로 가면서 이 피벗 값보다 큰 값을 찾아요. 그 다음에 반대로 오면서 작은 값을 찾아요. 찾아서 만약에 얘가 큰 값이고 얘가 작은 값이었다. 그러면 얘 두 개를 이렇게 바꾼단 말이에요. 그 다음 만약에 교차가 일어나면 교차. 교차가 일어나면은. 교차가 일어나면은 피벗과 바꾼다. 피벗과. 무슨 말이냐면 쭉 찾아요. 쭉 찾아보니까 없어요. 오른쪽으로 가면서 큰 값을 찾는데 큰 값이 없단 말이에요.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가면서 작은 값을 찾는데 작은 값이 없다. 그럴 경우에는 이 피벗하고 여기서 교차가 일어나는 부분만. 여기서 이렇게 교차가 일어났다. 그러면 피벗 값과 교차가 일어나는 값을 바꾸겠다는 이야기에요.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피벗 값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에는 작은 값 오른쪽에서는 큰 값이 오게 됩니다. 그 다음 제기 호출을 이용해서 다시 정렬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죠. 자 그러면 얘를 한번 보자고요. 얘를. 자 지금 숫자가 있습니다. 그죠. 26, 14, 195, 22, 17, 48, 20, 50, 90 이렇게 있어요. 자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? 맨 첫 번째 숫자. 맨 첫 번째 숫자를 뭘로 잡는다고요? 그렇죠. 피벗으로 잡아요. 피벗으로. 얘를. 피벗으로 잡아요. 피벗으로 잡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? 오른쪽으로 가면서 제일 큰 값. 그렇죠. 오른쪽으로 가면서 이 피벗 값보다 큰 값을 찾고요. 그 다음에 왼쪽으로 오면서 이 피벗 값보다 작은 값을 찾아요. 자 그럼 찾아 봅시다. 26보다 큰 값 어디 있습니까? 여기 있네요. 26보다 작은 값이 어디 있습니까? 작은 값. 여기 있죠. 찾았으면 어떻게 한다고요? 찾았으면은 얘 두 개를 바꾼다고요. 자 여기서 찾았죠. 여기서 찾았으면은 얘 두 개를 이렇게 바꿔요. 그러면 그렇죠. 바꿔요. 그러면 여기 20이 오고 여기 100이 오죠. 됐죠.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다시 이 피벗하고 또 하는 거죠. 그렇죠. 또 이쪽으로 가면서. 그렇죠. 가면서 또 큰 값. 그 다음에 또 작은 값을 또 찾아요. 작은 값을 찾아 봅시다. 큰 값이 여기 있죠. 그 다음에 작은 값이 어디 있습니까? 여기 있죠. 그럼 얘를 어떻게 합니까? 또 바꿔요. 이렇게. 또 바꿉니다. 그 다음에 다시 이 피벗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으로 가면서 큰 값.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면서 작은 값을 찾아요. 자 찾는데 잘 보세요. 찾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26보다 큰 값이 없죠.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면서 또 작은 값이 없죠. 하다보니까 여기서 여기서 서로 교차가 일어난 거예요. 교차가. 그래서 교차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하느냐. 이 피벗 값하고 이 값하고를 바꿔요. 이렇게. 그렇죠. 자 그럼 잘 보세요. 어떻게 되는지. 이 피벗 값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됩니까? 왼쪽에는 피벗 값보다 작은 값들이 오게 되고 오른쪽에는 큰 값들이 오게 되죠. 맞습니까? 그렇죠. 얘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는 작은 값 오른쪽에는 큰 값이 오게 되는 거예요. 자 그러면 이 네 가지에 대해서 뭐합니까? 다시 퀵 정렬을 실행하면 되고 여기에 대해서도 다시 퀵 정렬을 실행하게 되면 어떤 숫자를 또 중심으로 해서 작은 값 큰 값 숫자를 중심으로 해서 작은 값 큰 값 이렇게 나눠지겠죠. 그러면 이제 정렬이 된단 말이에요. 이해되시죠? 자 퀵 정렬은 피벗. 피벗을 중심으로 해서 두 개 정렬이 되지 않은 그룹으로 구분이 됩니다. 그런데 뭐예요? 왼쪽 그룹은 축 값보다 작은 걸로 구성이 되죠. 그 다음 오른쪽 그룹은 축 값보다 큰 걸로 구성이 됩니다. 그죠? 축 값 피벗은 원래 정렬하려고 하는 입력 데이터들 중 하나로서 주어진 입력 데이터들 중에서 가장 왼쪽에 등장하는 것을 선택하죠. 그 다음 축 값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 그룹과 오른쪽 그룹의 구분이 완료가 되면 축 값을 작은 값과 큰 값을 중앙으로 이동이 된단 말이에요. 그죠? 큰 거 찾고 작은 거 찾다가 없으면은 뭐예요? 교차가 되면은 이 값하고 피벗하고 바꾸잖아요. 그죠? 자 됐죠? 그 다음 아직 정렬되지 않은 왼쪽 그룹과 오른쪽 그룹의 두 개 데이터 그룹에 대하여 각각 제기적으로 제기 호출한단 말이에요. 제기적으로 다시 킥 정렬을 호출하면 결론적으로 다 정렬 되지 않느냐. 이 이야기죠? 자 정렬대상을 일반화하기 위해서 배열 2 여기에 이제 뭐 점수가 있다고 그랬나요? 자 여기에 대하여 두 개의 인덱스 변수 L과 R을 씁니다. 그래서 제일 왼쪽을 L, 제일 오른쪽을 R 이렇게 풉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I하고 그 다음에 J를 이렇게 둬서 이제 문제를 풀 겁니다. 자 축 값, 축 값 P죠? 피벗이죠 피벗. 피벗을 EL로 잡는다. 그러니까 EL 이 값을 안에 있는 값을 뭘로 잡는다? 피벗으로 잡는다는 이야기죠. 자 변수 I는 뭐예요? 변수 I는 L 플러스 1인데 그죠? 맞습니까? 여기 I죠. L 플러스 1인데 1을 변수 J는 R을, J는 R을 보관하도록 하고요. 자 이 I 값이 P보다, 피벗보다 작은 동안 변수 I를 계속 증가시킨다. 이 말이에요. 무슨 말이에요? 오른쪽으로 가면서 큰 값을 찾는다 이 말이에요. 그 다음 이 J가 P보다 클 때까지 변수 J를 계속 감소시킨다. 무슨 말입니까? 여기서 이쪽으로 오면서 작은 값을 찾겠다. 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I가 J보다 작으면 만약에 이렇게 찾고 찾았는데 찾았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때 I가 J보다 작으면 이 I와 이 J를 교환하죠. 다 본다는 거예요. 그 다음 반복 과정이 종료가 되면은 이 J 값과 이 EL 값을 교환하고요. 자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 피벗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은 작은 값 오른쪽은 큰 값이 여기 됩니다. 그럼 여기에 대해서 제기호출 다시 퀵 정렬. 여기에 대해서도 다시 퀵 정렬을 하는 것이죠.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? 그 다음 왼쪽은요. L부터 J-1까지 하면 되고요. 그 다음 오른쪽은 J-1부터 R까지.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. 자 이 그림을 보세요. 그림을 이 부분이 지금 교차가 된 거잖아요. 교차가 됐죠. 그때 어떻게 합니까? 그러니까 피벗하고 이갑하고 바꾸잖아요. 바꾸게 되면은 피벗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눠지죠. 그러면 어떻게 돼요? 왼쪽에서는 L부터 R. 맞습니까? 그러니까 R-1까지네. 그 다음에 오른쪽은 R-1부터 R까지. 계속해서 또 제기호출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여기 앞부분에 있는 값이 그 이야기입니다. 그러면 순서들을 보고 한번 알아봅시다. 자 이 순서들에서 기본적으로 뭡니까? E라고 하는 변수에 값들이 들어가있죠. 값들이 들어가있고요. 자 첫번째. 여기를 R 끝부분. 첫번째 L 끝부분을 R로 봤죠. 자 그 다음 여기를 I라고 하는 변수로 지정했고. 맞습니까? 그 다음 여기를 또 J로. 끝부분을 J로 지정했죠. 자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? L이 R보다 작으냐? 이렇게 물어봤어요. L이 한선이 상선보다 작으냐? 작으면 하는 거죠. 그렇지 않으면 끝나는 거고요. 작으면 이 L값을. 이 L 여기 있는 값을 어디에? Pivot에다가 넣어라. 그러니까 얘를 Pivot으로. 얘를 Pivot으로 잡겠다 이 말이죠. 그죠?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? 그 다음에 L값을 I에 넣었어요. I에 넣고 I값을 1정가시켰죠. 그래서 이 부분을 I가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. 그 다음에 J는 뭐예요? R 플러스 1이죠. 그러면 J가 R 플러스 1이니까 여기죠. 여기인데 여기에서 J 마이너스 1 했어요. 그래서 이 R 부분을 J가 가르치는 거죠. 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. 자 Pivot 값이 Pivot 값이 이 I보다 크냐? 이렇게 물어봤어요. 크거나 또는 뭐예요? I가 R보다 작으면 작으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? 아직 이쪽으로 가면서 큰 값을 찾아야 되는데 못 찾았다는 이야기죠? 그럼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. 자 내려왔다는 이야기는 큰 값을 찾았다는 이야기입니다. 그 다음 P가 이 I보다 작거나 또는 J가 L보다 크다. 이 말은 여기서 시작해서 작은 값을 찾아야 되는데 못 찾았다는 이야기이고 나왔다는 이야기는 찾았다는 이야기죠. 자 그러면 큰 값 찾았고 작은 값을 찾았다. 그때 I가 J보다 작으면 작은 값은 어떻게 합니까? 서로 교환하면 되죠. 서로 교환하면 되죠. 그죠? 무슨 말입니까? 여기서 쭉 가다가 큰 값 찾았고 이쪽으로 오다가 작은 값 찾았어요.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? 얘를 교환하잖아요. 그죠? 그 이야기입니다. 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교환을 했습니다. 그렇지 않고 그렇지 않다는 말은 I가 J보다 I가 J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? 그렇죠. 찾았는데 교차가 일어났다는 말이죠. 교차가 이렇게 일어났단 말이에요. 맨 마지막에서 쭉 찾다보니까 여기가 I이고 여기가 J죠. 이런 식의 교차가 일어났단 말이에요. 그럼 어떻게 합니까? 이 값하고 이 피벗값을 바꿔야 되죠. 그래서 J하고 피벗값을 바꿔야 됩니다. 자 그래서 보면 어떻게 씁니까? EL값하고 그죠? 그 다음에 EJ값하고 템프를 써서 이렇게 바꿨죠. 어떻게 바꿨습니까? EL하고 EJ를 바꿨죠. 그러니까 뭘 바꿨다?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? 다시 다시 바꿨으니까 이제 제기호출을 하는 거죠. 제기호출을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? L부터 I-1까지. 그 다음에 J 플러스 1에서 R까지. 다시 이 함수를, 그죠? 퀵정렬 함수를 다시 이제 불러온단 말이에요. 그럼 여기에서 또 정렬이 될 거고 여기서도 또 정렬이 되겠죠. 그럼 전체적으로 이제 정렬이 된다는 이야기죠. 그렇습니까? 조금 퀵정렬의 순서도가 조금 복잡해 보이죠? 그런데 기본적인 생각은 맨 첫 번째 것을 피벗으로 잡아서 큰 거 잡고 작은 거 잡고 해서 결론적으로 가운데 이 가운데 부분으로 그죠? 이동을 하면서 이 피벗보다 작은 애들은 이쪽으로 큰 애들은 이쪽으로 가겠다는 이야기죠.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다시 퀵정렬을 하고 이 부분을 다시 퀵정렬을 해서 최종적으로 정렬하겠다는 이야기죠. 그래서 이번 시간에 정렬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봤는데요. 조금 어려워 하실 것 같습니다. 그죠? 이번 시간 대단할 수 많았습니다.